아이고 뭐 이렇게 좋아? 밥도 안주는데 뭐 이렇게 좋아? 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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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별거 다 하네 별거 다 해 어이 그렇지? 그렇죠?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래도 방도 보러 가면 좋긴 하겠지? 얘 때문은 아니고요. 얘는 저희랑 충분하거든요. 한 살 반대까지는 오히려 같이 있는게 편할 것 같고요. 둘째 아직 날 생각이 없는데요. 그래도 얘 조금 크고 둘째 생긴게 되면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. 오빠가 내년? 내년 정도 주면 이 3년 그 콘도 차 그거? 근데 그걸 또 오빠가요. 계약할 때 엄청 까다롭게